집사람을 위한 깜짝 선물 엄청 무겁네 미키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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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은 위에 있고 깜짝이야 이런게 있네 어우 부쇄구만 부쇄 엄청 무겁네 사이즈 아 맞아 기억난다 기억나 20cm 18cm 아 드디어 왔구만 맛있겠다 하하하 음식에 먹으면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뜯어보니깐 기억이 나는구만 뜯어보니깐 기억이 나는구만 뜯어보니깐 기억이 나요 뜯어보니깐 기억이 나는구만 흰색이 좋아 남편이 입에 물을 넣으면 하하하 진짜루 뜯어보니깐 흰색erstatter 잼잼 고기 선물 받으면 좋아야겠지